압축 정리 밴드 고급 부티크처럼 깔끔하게 보기 좋게 옷장 정리 끝! 홀도 얼마나 보관하니까 찾기도 편하고 중간에 쏙 빼도 망가질 염려 없고 쫙 조여주니까 같은 양의 옷도 더 넉넉하게! 안 쓰던 수납 공간도 전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의 옷을 더 보기 좋게! 더 찾기 쉽게! 더 편리하게! 일반 비닐 아닙니다! 자동 첨착되는 특수필름! 몇 번이고 뗐다 붙여도 착착 달라붙는 만년 첨착 원리로 반영구적 사용! 고리에 걸어 확실하게 고정시켜주니까 성인 남자! 두 사람이 잡아당겨도 무거운 볼링공을 틀어올려도 떨어지지 않는 상상초월 내구성! 갖다 대기만 하면 착착 붙으니까 너무 편해요! 외출 한 번 할 때마다 이것저것 가방 정리 힘드시죠? 쪼이미 안 하면 가방 속 정리도 깔끔하게! 여행 갈 때 이것저것 짐 때문에 퀴즈빡죽! 이제 쪼이미 안 하면 쉽고 빠르고 여유있게! 폭넓은 와이드밴드로 부피 큰 이불 정리도 척척! 정리의 달인! 쪼쪼 쪼이미! 중형 대형! 포탈 31종! 29,800원! 개당 천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금액!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! 눌러서 보관! 구겨서 보관! 찔러서 보관! 짜증나는 옷 정리! 옷장 정리! 이제 화! 쪼이십시오! 압축 정리밴드! 쪼쪼 쪼이미! 부피 크고 개기 힘든 이불이나 침구! 호르래의 원리로 팍 쪼여주니까! 부피도 팍 출고! 좁은 이불장에 쏙쏙! 쏙쏙 뽑아도 흐트러짐 롱! 공간 활용까지 오케이! 이제 쪼여만 주세요! 부모님 니트도 쪼여서 착! 욕실 수건도 착착! 티셔츠나 가디건도 착착착! 옷 한 벌 착고 나면 엉망진창됐던 옷장이 유연 365일 가지런하게! 난장판 같던 옷장이 고급 포티크처럼 럭셔리하게! 쑤셔 넣을 곳도 없던 이불장이 넉넉해지고 착기 힘들었던 옷장이 한눈에 작게 쉽게! 일반 비닐 아닙니다! 자동 첨착되는 툭스 필름! 몇 번이고 떼다 붙여도 착착 달라붙는 만년 첨착 원리로 반영구적 사용! 고리에 걸어 확실하게 고정시켜주니까! 성인 남자 두 사람이 잡아당겨도 무거운 볼링공을 틀어올려도 떨어지지 않는 상상초월 내구성! 외출 한 번 할 때마다 이것저것 가방 정리 힘드시죠? 조임이 안 하면 가방 속 정리도 깔끔하게! 여행 갈 때 이것저것 짐 때문에 퀴죽박죽! 이제 조임이 안 하면 쉽고 빠르고 여유있게! 고리가 있어 짱짱하게 조여주고 몇 개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피 큰 겨울옷이나 이불 보관까지 간편하게! 쫙 조여만 주면! 옷 정리, 옷장 정리, 이불 정리까지 한 번에! 정리의 달인! 쪼쪼 조임이! 중형 대형! 포탈 31점! 29,800원! 개당 천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금액!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!